드론이 추락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놓고 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약 1년 전쯤에 제가 DJI 플라이앱을 이용해서 DJI 센서 드론이 추락했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 업로드 했는데요 그 영상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그 방법으로 DJI 드론을 찾았다 고맙다라는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외적인 피드백으로 DJI FPV나 DJI 아바타가 추락했을 때 찾는 방법도 알려달라는 분이 많으셨어요 사실 그 영상 후반부에 DJI FPV도 같은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는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DJI FPV와 DJI 아바타가 추락했을 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바로 케이블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한쪽이 아이폰을 연결을 하는 거고요 DJI 고글에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한쪽은 반드시 C타입 케이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C2C 케이블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휴대폰에 맞는 케이블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DJI FPV 또는 DJI 아바타 분실 시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추락했을 때는 두 가지의 상황으로 추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가 탈착이 되면서 전원이 아예 오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가지고 와서 이 풀스펙 드론이 추락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추락했다 이렇게 드론이 지금 추락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드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더 이상 조종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종기를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케이블을 한쪽은 고글에 연결을 하고요 한쪽은 내 스마트폰에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DJI 플라이 앱에 들어갑니다 DJI 플라이 앱에 들어가면 고플라이를 누르지 마시고요 이 바탕화면에 있는 프로필을 터치를 합니다 프로필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네 번째에 있는 내드론 찾기를 터치를 하고요 왼쪽 오른쪽에 다른 지도 사용 깜빡음 및 신호음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깜빡음 및 신호음 시작을 터치를 하게 되면 신호를 내면서 여기 있다라고 알려져요 그래서 신호로 소리를 듣고서 드론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DJI 아바타를 스토리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락을 한 다음에 배터리가 탈착이 되면서 전원이 오프된 상태에서 드론을 찾아볼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맵을 먼저 설치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고 추락 앞에 설명과 동일하게 바탕 화면에서 프로필 터치를 하시고요 오른쪽 네 번째 내드론 찾기를 누릅니다 자 이러면 마지막에 기록된 위치가 37.44093 126.80840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좌표를 그대로 카카오맵에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누르면 추락한 지점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좌표가 뜨는데요 자 제가 있는 곳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제가 입력한 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세로 고침을 눌러가면서 좌표와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봅니다 카카오 맵상 추락 지점은 이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추락 지점은 이곳에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카카오 맵 측에서도 오차 범위는 약 50m가 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약 한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넓게는 50m 반경 안에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바타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정확한 추락 지점의 이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싶으실 수가 있잖아요 풀스피이 굉장히 우거지면 정확하게 어딘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직전의 영상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글에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요 메뉴를 누르시고 설정, 안전, 유실전 카메라 뷰를 누르시면은 추락하기 직전에 아바타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실전 카메라 뷰를 확인을 하고요 좌표로 이동을 해서 반경 50m로 수색을 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분리가 되고 전원이 꺼진 아바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바타를 찾을 때 무조건 카카오 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글 맵이나 애플 맵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추락한 DJI FPV, DJI 아바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당연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락하지 않게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안전비행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안전비행에 주의해서 드론을 추락해서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